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삭제는 저는 delete-under-process라고 하는 path를 통해서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update-under-process를 카피해서 한번 더 만듭시다 이렇게요 이만큼을 복제했어요 어디를 일단 바꿔야겠어요? path name 부분을 delete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가 똑같은데 이 중에서 id 부분만 전송이 되니까 title과 description에 대한 변수는 필요 없고요 이 부분도 삭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해봅시다 검색 엔진에서 뭐라고 검색하냐면 node.js.delete.file 이라고 검색했을 때 여기 있는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클릭해볼까요? 클릭해봤더니 I think you want to use fs-unlink fs-unlink를 쓰라고 되어있네요 예제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네요 클릭해서 fs-unlink로 갑시다 공식 매뉴얼에 보니까 fs-unlink라고 되어있고 asynchronously removes a file or symbolic link라고 되어있습니다 파일이나 symbolic link를 삭제하는 명령이다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형태는 pass와 callback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? 여기서 fs-unlink 그리고 pass는 우리가 삭제할 파일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data.slash id 그리고 callback 됐고요 그 다음에 삭제가 끝난 다음에는 삭제 끝났다고 하는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삭제가 끝나면 홈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사용자를 302번 리디렉션의 코드 번호고요 그리고 리디렉션을 할 때의 header 정보는 location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id 값이 없는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끝 해볼까요? back하고 리로드한 다음에 특정 포스트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, 둘, 셋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파일이 없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htcss가 없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, 둘, 셋 짜잔 이렇게 됩니다 재밌지 않아요? 자,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거였어요 create 했고 read 처음부터 했고 update, delete c, r, u, d 라고 하는 정보기술의 핵심적인 오퍼레이션 네 가지를 모두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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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